안녕하세요 마리큘레르 구독자 여러분 한소희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저의 그림일기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웬 공주 박스가 이게 뭐야? 어 시크릿 주즈다 우와 어떡해 우와 제가 그 생일 때 꼈었잖아요 이거를 되게 선물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7살짜리 여자애들보다 제가 더 많을 거예요 이게 어머 팔찌인가요? 아기들 팔찌라서 내 팔목에 들어갈까? 꾸준 거 아니야? 이게 그냥 제가 옛날에 그림 그리던 캐릭터 중에 하나인데 늘 이렇게 그렸어요 늘 그래가지고 이제 마침 그 친구가 생각이 나가지고 여기 그렸고 간단해 그림은 생각을 오려하면 마음이다 지금 소리만 들으면 굉장히 이상하게 그리는 것처럼 들으실 수 있겠지만 굉장히 디테일하게 달걀했습니다 짜잔 훌륭하신 저희 헤어 메이크업 스타일리스트 선생님들이 저를 만들어낸 한 소이고 이거는 이소입니다 제가 눈 뜨자마자 일어났을 때 거울로 보는 저 와 집 밖으로 나갔을 때 저는 확실히 조금 다르다는 걸 요즘 최근에 더 약간 많이 느끼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눈썹은 조금 더 숱이 있어요 웃지 마세요 공감하시나봐 이 모습 맨날 보거든요 저희 스태프들은 이 오른쪽의 모습을 짜잔 짜자잔 자 이게 뭐냐 바로 네 오늘 촬영한 샬로티버리 럭셔리 팔레트인데요 네 사실 섀도우가 이렇게 색깔별로 있으면은 화장을 한 번에 하기 되게 쉽잖아요 그리고 하이라이터도 여기 있고 보시면 제가 색깔을 그라데이션으로 표현을 하긴 했는데 짙음의 정도별로 이렇게 팔레트 안에 구성이 되어 있어서 하나만 들고 다녀도 눈화장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라서 이거를 그렸습니다 다 그렸습니다 최근에 파릇파릇하게 이렇게 폈잖아요 근데 비가 왔는데 그 비 온 다음에 잔디에 묻어있는 그 향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자연의 향기 같기도 하고 약간 습한데 거기서 올라오는 뭔가 되게 쾌적한 향이 되게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렸습니다 추억의 음식 추억의 음식 아마 이거는 저희 스태프들도 제가 뭘 그릴지 대충 감이 오실 거예요 어머 어떡해 제 집 두 개나 부셨거든요 네 라면입니다 저의 인생의 한 평생을 되게 오래 같이 해 온 음식이기도 하고 자취를 딱 시작하고 나서부터 굉장히 많이 먹었던 음식 중에 하나라서 뭔가 좋아하는 음식이기도 하고 추억의 음식이기도 하고 저는 항상 물을 좀 적게 넣어서 짜게 먹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 방법이 사실 저희 할머니가 저 끓여주시던 방법이라서 저한테는 되게 뭔가 되게 말도 안 되지만 옛날 학창시절을 추억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저의 자취생활을 또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구의증명이라는 책입니다 이게 최근에는 약간 책을 읽을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짧은 단편들을 모아놓은 소설책 같은 것들을 좀 자주 봤는데 가장 최근에 읽은 소설책 중에 하나예요 남녀의 사랑을 되게 어떻게 보면 처절한 방식으로 풀어낸 소설책인데 국내 소설책이에요 해외 소설들보다 배경 지식들이 비슷한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보다 몰입해서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이고 지인한테 추천했던 책 중에 하나입니다 제 친구들이에요 제가 뭔가 다른 인터뷰나 이런 데서 친구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원래는 사물 같은 걸 많이 찍었는데 요즘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좀 많이 남기는 것 같아요 사실 요즘 쉬는 날이 많이 없긴 해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쉴 수 있는 시간에는 옛날에는 밖으로 나가서 뭔가 여가 생활을 보내는 걸 좋아했다면 요즘은 정말 단 한 발자국도 TV 앞 소파에서 움직이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가만히 있습니다 요즘에는 제일 최고의 휴식인 것 같아요 잠시만요 저 30초만 생각할게요 이게 그냥 선풍기가 아니고 엄청 빨리 돌아가는 휴대용 선풍기인데 저는 원래 더위를 잘 안 타는 편이거든요 저는 추위를 잘 타서 선풍기나 이런 거는 뭐 없이도 거뜬히 좀 여름을 보내는 편인데 이번 현장에는 정말 꼭 필요하다고 느꼈던 휴대용 선풍기입니다 짜잔 그걸 봤어요 한소희가 사진 찍을 때마다 하는 습관이라고 해서 치통 포즈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왜 이게 습관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놀라울 정도로 팬분들이 모아준 사진들을 봤는데 제가 근 3, 4년간 계속 그러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게 안정감이 느껴지나 봐요 제가 사진 찍을 때 네 샬루틸버리와 함께 마리클레르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너무 즐거웠고 다들 이렇게 많이 응원을 해주셔서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마무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물도 주시고 그리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이 콘텐츠인 그림 그리는 콘텐츠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고 저와 함께한 마리클레르 화보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머 이게 뭐야 네? 기분 좋네요 시크릿지즈 선물을 받았답니다 잠시만요 타임 짜잔 망했다 아 제가 지금 이걸 하고 있군요 네 잘했어 코고